국제해사기구 IMO는 2050년부터 선박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지 시스템, 즉 OCCS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설치돼 실증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컨테이너 선박입니다. 이 선박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 즉 OCCS가 장착됐습니다. 1시간의 이산화탄소 1톤씩 하루 24톤을 포집하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액화를 통해 부피를 줄인 뒤 별도 탱크에 저장하고 육상에서 첨단 농장의 농작물 재배나 드라이아이스 제조에 활용됩니다. 오는 3일 출항에 선상 실증 연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선박용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는 부산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기존 설비 변경 없이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운항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도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대기환경 규제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수 국내 기술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선박에 이게 설치가 될 것이고 신조는 당연히 아마 발출 때부터 이게 설치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오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어떤 브루오션이다. 미국의 얼라이드 마켓 연구소는 선박 탄소 포집 기술 시장이 2032년까지 142억 달러 하나로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